전국 9개 지역 민영 방송사가 공동 제작한 다큐멘터리 핸드메이드 인 아시아 36부작이 오늘 14일부터 방송됩니다. 아시아 30여 개국 36개 수공회를 심층 취재한 이번 다큐멘터리는 4K 촬영으로 핸드메이드의 시각적 아름다움과 디지털 시대의 아날로그적 감수성을 담았습니다. 오늘 14일 오전 9시 첫 방송되며 CJB에서 제작한 인도네시아 와양 전통 인형편과 필리핀 피냐 직조 공개편은 11월 4일과 25일 방송됩니다.